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은 빨갛게 빨간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은 내일 핵심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올달 한국경제TV 전체 통합에서 제가 베스트 파트너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앞으로도 좋은 수익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일 오후 1시 반 1시에서 1시 반으로 시간이 옮겨졌습니다. 1시 반에 한국경제TV 매일 주식의 핵심적인 트렌드를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시청하셔서 시장에 대한 핵심 트렌드 잡아서 큰 수익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뭐 좀 눈여겨봐야 되는 핵심 기업들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수주장구가 증가했다. 그러면서 성과지수도 상승을 했고 그러면서 조선주가 강세를 보였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한국조선해양이나 또는 디오조선해양 삼성융업 다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상선 또는 LNG 운반사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인테크는 이제 본행제, LNG 본행제 관련주고 자 그리고 이제 그 성광밴드나 태광 같은 기업들은 피팅밸브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런 피팅밸브, 이런 밸브를 통해서 이런 관을 통해 가지고 옮기죠. 운반이 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주의, 추이 자체도 오늘 좋은 모습들을 보였는데 주가주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성광밴드 지금 오늘 6% 정도 오르면서 앞서서 이제 기간의 매수가 이미 유입됐던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양봉이 형성될 때마다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좋은 모습을 나타냈고 마찬가지로 이제 주가주의를 한번 같이 보더라도 지금 현재 한번 뽑아내고 뽑아내고 난 다음에 바닷건역부터 또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밟고 넘어가는 움직임이었고 태광도 마찬가지의 흐름을 좀 나타내면서 조금 더 고가건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거의 유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고점에 대한 트렌드를 지금 현재 지지를 밟고 거래량에 대한 지지를 밟고 뽑아내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종목권이 빨리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감안하고 봐야 될 것 같고 자 한국화본 본행제 관련 중인데요. 한국화본은 여전히 이제 여기 장기평에 조금 눌려있는 돌파가 지금은 쉽지 않아 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업황이 완전 회복됐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자 그럼 이제 동성화인텍에 대한 주가 추이를 보면 동성화인텍은 조금 더 나은 돌파를 해낸 상황입니다.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앞에 있던 어떻게 보면 돌파를 했던 거래량이 있던 자리까지 한번 올라오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봉을 보더라도 충분히 지금 현재 이제 우상향에 대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신에 이제 앞에 있던 이런 거래량들이 지금은 이제 저항 구간으로 지금 현재 14,000원 밴드까지 조금 저항 움직임이 여전히 있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시간을 놓고 봐야 되는 주식일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 보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도 오늘 모처럼 만에 한 4% 정도 좋은 움직임 나타내면서 신고가를 한 번 더 써내는 모습들이고 자 그러면 이제 대우조선해양 자 대우조선해양도 지금 바닥권역부터 돌아서면서 움직임이 좋다. 그렇죠? 지금 이제 오랫동안 바닥을 다져왔기 때문에 바닥에서 조금씩 조금씩 넘어가는 움직임 HED 한국조선해양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기업 중에서 오늘 가장 높은 5% 상승을 기록을 했는데 바닥권역부터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최근 들어 움직임만을 보면 한국조선해양이 가장 좋은 흐름들을 나타내는 부분이죠. 앞에 왔던 지금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은 아직까지도 조금 갇혀져 있는 모습인데 비해서 지금 HED 한국조선해양을 뚫고 올라가는 자리니까 만약에 조선주를 매매하는데 조선주가 조금 지루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국조선해양을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바닥에 대한 신호가 드러나고 난 다음에 반등을 이렇게 보여주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고 현재는 바닥을 찢고 넘어가는 구간이니까 당분간은 조선주의의 흐름이 이어진다면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또는 삼성중공업 아까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도 잠깐 볼까요 이제 이름이 바뀐 거죠 그래서 회사에 대한 부분들 좋은 움직임들을 이어가는 상황들입니다 HD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죠 현재 바닥을 찢고 돌려내는 모습들인데 앞에 있던 저항구간에 대한 물량들을 지금 조금 소화를 해내고 있는 지금 현재 차트로 봤을 때 가장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 것은 앞서 봤던 HD 한국조선해양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기에 더 본다면 동성화인택 LNG 본행제 관련된 이슈 지금 이제 조선주들도 저가에서 수급이 들어가고 있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차전지 관련된 기업 안에서도 리튬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다 강한 반등세를 좀 나타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튬 관련해 가지고 가격에 대한 상승이 먼저 최근 들에서 한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한 움직임들을 이제 보이는 모습들이었는데 자 리튬을 한번 같이 보더라도 우리가 리튬이 이제 매월 단위 지난달 대비해서 60%가 올랐습니다 리튬 가격이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최근 들에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주가가 긍정적인 부분을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4월 달에 대한 가격대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단기간에 거의 뭐 두 배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리튬 가격에 대한 부분 자체가 바로 이런 리튬 관련주들이 강한 움직임 보이지 않았나 사실 이제 우리가 그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어발리튬 이 쪽은 조금 재무제표가 부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금양 같은 경우에도 대차장구가 더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 아 그리고 이제 그 사실 이제 우려운 기업을 좀 본다면 미래나노텍이나 대북마그네틱 포스코엠트 같은 기업들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테마성 움직임 강한 종목군 이런 우려한 기업들이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또 약한 경향들을 또 많이 보입니다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우선 이제 금량 같이 보겠습니다 금량이 지금 현재 이제 단기 바닥을 한번 형성하고 조금 돌려내는 돌려내는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미래나노텍 미래나노텍도 현재 바닥을 찍고 지금 이제 반등을 좀 붙여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에 기존에 있던 자리까지는 한번 반등을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 딱히 없는 구간이구요 지금 현재 미래나노텍은 3만원까지 조금 열려있는 자리구요 금량은 이제 우리가 대치장구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있는 최근 들어서 지금 아직 20선 자체에 대한 돌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조금 저항에 대한 움직임이 강해 보이는 구간이고 오르면 그만큼 차익매물이 조금 나올 것 같은 부분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제 대부마그네틱 대부마그네틱은 전일 한번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조금 과하게 빠졌다 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대로 이렇게 처지기 보다는 지금 현재 장기평에 대한 부분을 지지를 밟고 좀 뽑아내는 거니까 그래도 이제 60선 부분까지는 한번 반발 멸세가 좀 더 유입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게요 자 강원에너지 강원에너지도 지금 한번 강하게 뽑고 난 다음에 하락폭이 조금 깊었습니다 지금 보면 43,900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만원대 19,000원대까지 내려왔으니까 하락폭만에서 한 60%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하고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거니까 차라리 이제 낙폭가대로 본다면 강원에너지가 좀 더 되돌림파동이 좀 붙어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차트적으로 따진다면 강원에너지가 좀 더 좋은 흐름들을 나타낼 수 있고 리튬에 대한 가격 상승으로 인해 리튬 관련주가 움직였기 때문에 나머지 또 2차전지 관련된 폐배터리 쪽으로 좀 더 확산된다든지 이런 분위기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제 6월달은 2차전지가 실적적인 측면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양상들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2차전지 관련주들도 지금 현재 물려서 걱정하고 계신 분들 계신다면 조금 더 한번 기다려 보신 전략으로 임하고자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최근에 이제 그 좋은 움직임 보이는 것들 중에서 이제 기술주들이 좋은 움직임 보이는데 오늘은 또 로봇관련주 안에서도 감속기 관련된 기업들이 또 산발적인 상승을 좀 나타났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이런 로봇관련 안에서도 이제 감속기 관련된 국산화 기업들이 최근에서 모습이 좋습니다 연속적인 상승을 조금 붙이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유로메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기대감이 실적과 기대감이 있다면 실적보다 이제 기대감으로 보는 기업이라고 봐야 되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기업들도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또 LG전자 관련해서 로보티즈 로보스타 관련된 기업들도 여전히 추세 자체가 앞서 봤던 기업들만큼 강한 추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림이 이제 퍼졌다고 보기 힘들거든요 여전히 우상향을 좀 나타내고 계단식 상승이다 보니까 앞에서 이제 계단식으로 오르고 왔다 보니까 조금은 시간적인 부분이 옆으로 행보를 조금 붙이면서 시간이 조금 걸려 보이는 부분들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소개해드렸던 기업은 DIC였죠 DIC는 오늘 또 한 번 더 오르면서 RV 감속기 관련한 이슈가 조금 나오는 그리고 또 테슬라 관련 주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이 차트에 대한 움직임만을 본다면 DIC가 가장 좋은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정고점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강한 시세를 한번 동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3중 천정에 대한 형태를 띄고 지금 현재는 그 자리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돌파해서 넘어가는 구간이니까 하단에 대한 이런 자리가 대단한 지지권력으로 작용을 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추세가 바뀌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자동차 부품 관련된 이슈도 충분히 추가적인 모멘텀 조금 붙을 수 있는 구간이라 보고 우리 이제 또 바닷군역이 조금 바뀔 수 있는 기업들이 해선 TPC 이런 것들이 밑에서 매집이 꽤 오랫동안 이어졌던 기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린 PTS 이런 것들이 한번 뽑아 냈을 거예요 앞에서 한번 여기서 뽑고 다음에 한번 더 다시 당겼다가 바닥을 찍고 바닥 신호가 들어왔다고 그러죠 그리고 지금 돌려내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장기평을 돌파하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 이게 은근히 저항이 조금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AI도 한번씩 수납매가 좀 돌았고 그래서 로봇 관련된 수납매가 한번씩 돌면서 우리가 또 자동화 관련된 로봇 관련된 로봇 관련되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또 감속기 쪽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하는 거 보면 이쪽도 이제 쉽게 꺼질 수 있는 흐름은 아닙니다 계속 6월달에도 이슈하는 될 수 있다 특히 이제 6월달 같은 경우에 이런 재료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금관련주가 오늘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재금관련주도 한번 특집으로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재금관련주 관련해서는 주택을 직접적으로 지울 수 있는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라이온 캠텍이 오늘 또 20% 급등을 보이면서 바닥권역에서 지금 앞에서 장기평을 돌파를 해내고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지지를 밟고 한 번 더 뽑아내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는 모습이었고 바닥에서 조금 빠르게 돌아서는 빠르게 돌아서는 양상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SY SY 같은 경우에도 모듈러 주택 차트에 대한 움직임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바닥에서 조금씩 돌아서면서 좀 더 추세적으로 좀 만들 수 있는 그림 자체는 대단히 좋아요 지금 지금 재건은 보면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시작했다라는 이슈였는데 대신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전쟁 관련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시장 자체는 전쟁 이후에 그러면 우크라이나도 공격을 했으니까 우크라이나도 재건도 해야 될 거고 러시아도 재건도 해야 될 거고 전쟁 이후에 재건 또는 이제 이런 것들이 공물관련주까지도 함께 움직임이 나오는 양상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이제 대한재당이나 이런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또 한 7% 정도 이런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료관련주들 과거에 사료관련주들도 쉽게 꺾이지 않죠 다시 또 시세가 여전히 붙어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앞서 얘기했던 이제 전쟁 방산 지금 보면 이제 재건 그리고 보면 또 공물관련주 이쪽도 지금 현재 6월달에 순환명은 조금 돌 수 있는 시장이 조금만 안좋아져도 이쪽이 또다시 매기세가 붙여서 한번 땡길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여전히 유지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도 죽지 않았다 재료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재건 방산 공물관련주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조금 대형주로 본다면 HD 현대인프라코어나 현대에버다인 이쪽도 주가추위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 오늘 12%를 뽑아 냈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흐름 나타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현대인프라코어 이거 굴삭기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죠 보면 오랫동안 이제 바닥을 좀 다져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2011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9년도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상당히 깊은 하락을 보였고 그 다음에 지금 반등이 나오니까 이런 기업들을 보면 정고점까지는 한번 추세적으로 한번 돌려낼 때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13,000원 14,000원 아직까지는 여기에서부터 한 10에서 20% 정도 좀 더 빌리업이 될 수 있는 구간들이라 보통 현대에버다임 이런 것들도 보면 잠파동이거든요 한번 뽑고 이렇게 추세적으로 잡아가는 이런 것들은 매매하기에 조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성이 안 잡혀있죠 오히려 진성 TAC가 좀 더 나을 수 있어요 지금 선택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요거는 지지를 보고 땡길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 크게 조금 더 크게 놓고 보면 정고점에 대한 부분 자체가 저항은 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이 한번 튀어서 가면 요 자리에서 한 40%는 상방이 조금 열려있는 단계로 그런 부분으로 조금 재금관련지는 크게 넓게 좀 보면 좋겠다 이게 단기 이슈로 끝날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요런 이슈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큰 이슈가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료관련주들도 낙폭가되기 후에 조금 돌아서는 모습들였는데 실제 이제 우리가 강달러가 이제 끝나는 시점이 온다고 해도 원화가 워낙 약세고 지금 현재 수입 물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고 수출 물가는 더 이상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원화 약세가 수혜가 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뭐 우리가 자동차주들도 크게 수입 받는데 자동차주들도 마찬가지죠 원화 약세가 수혜가 되는 기업들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이제 우리 관련주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 진행이 되고 있고 내수는 크게 움직임 자체는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감성코퍼레이션 이런 것들은 이제 무신사 관련된 기업이로 해서 뭐 젊은 층을 대상으로 조금 주가가 한번 최근 들어서 신고권에 쭉 가고 있지 나머지 이제 우리가 네이처홀딩스라든지 힐러홀딩스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큰 움직임 자체를 보이지는 못하는 낙폭가대에 대한 부분에서 저가 매수만 일부 유입되는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대신에 이제 우리가 OEM 오디엄 기업들은 조금 흐름이 다릅니다 특히 이제 여기에서도 우리가 태평양, 물산 이런 것들 우무 관련이니까 겨울에 좀 많이 움직이고 이제 국동은 이런 종류 조금 작습니다 대신에 이제 영업 무역이나 한세시럽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표적인 OEM 기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더라도 우리가 영업 무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자 이제 고정물 조금 돌파를 해내려고 시도하는 시도로 계속적으로 해내는 움직임인데 어 여기 이제 밑에 보면 외국인이나 기관에 대한 물량들이 외국인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는 유통 물량을 꽤 많이 잡아주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총 주식수가 4,400만 주인데 그 외국인들이 약 1,300만 주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비중이 꽤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세시럽 같은 경우에도 같이 한번 보면 자 한세시럽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현재 바닥권력에 대한 움직임을 조금 보이고 있는 저항은 여전히 이제 존재를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이 한번 돌파해서 넘어가면 이런 자리가 바닥을 찍고 또 시세를 또 길게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제가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집을 하면 영혼무역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위치적인 부분도 그렇고 특히 영혼무역 같은 경우에도 자전거 사업도 따로 별개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또 이런 자전거에 대한 부분에서 한창 또 또 구매율이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좀 더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원료 관련주도 지금은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다 자 국동이 언더암으로 유명한 기업이죠 이런 것들도 바닥에서 깜짝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이런 것들이 시가총액이 조금 작다는 거 그런 것도 참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기업들 한번 다 정리를 해 보셨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트렌드를 가지고 움직이는 기업들이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 트렌드가 있을 때는 또 반도체를 봐야 되는 거고 그런 트렌드가 조금만 뒤쳐져도 또 고점을 잡아 버리고 그죠 항상 선점하는 매매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나오는 얘기들이 한번 나오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계속 이어지는 시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테마가 단기적인 흐름인지 또는 이게 정말 테마가 아닌 트렌드인지 그런 것들을 구분하시면서 함께 유튜브 들으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면 조금 더 흐름을 쉽게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자료를 더 좋게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송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매일 오후 1시 반에 이상로의 텐텐배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덕분에 1등 요번에 올타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기업 좋은 정보 많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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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